이 자체는 뭐 조금 도톰하게 쓰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잘 쓸리는데 오늘? 채칼로 쓸면 너무 얇아서 금방 이렇게 되더라고 당근은 있을 때 써야 되고 없어져서 이거 또 같이 채찍기 채찍기가 끝입니다 이제 딱딱한 것부터 볶아야 돼 imm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금을 이렇게 하면 소금에서 물이 나와서 기름을 좀 적게 넣어줘요. 잘 볶아줘요. 이렇게 절반 정도 익었다가 색깔이 좀 변했지? 네. 뗀거랑 그치? 요랬을 쓸 때 이제 나머지를 같이 볶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그치? 배추?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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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덮어놓으면 더 잘되게 썰어주세요